생명과학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걱정을 해결하고자 만든 강좌가 눈앞에 보이는 중간고사 특강 학교 내신을 위한 실력완성이에요. 선생님에게는 학교 내신을 위한 이전의 강좌 개념완성도 있는데 이 개념완성과는 다르게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실력완성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슬로건은요. 첫 중간고사부터 압도적인 1등급을 차지하겠다. 이게 이 강좌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획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중간고사부터 1등급을 차지하려면요. 일단 중간고사의 전체적인 단원을 보면 자 생명과학에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는데 1, 2, 3, 4, 5단원 모두가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겠지. 전체적으로 1학기를 좀 잘라보면 1학기 안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의 일부, 3단원이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의 시험 그리고 2학기 시험 보통 이렇게 짜여지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학교는 1학기 안에 1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모두를 배우는 터라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중간고사 자 그 다음에 4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기말고사인 그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대부분의 학교들의 진도가 1단원, 2단원, 3단원 안에서 1학기 전체적인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3단원 중에서도 한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잘라보면은요. 이 정도로 중간고사 대비라고 얘기했었을 때 1단원, 2단원, 3단원 자 절반 정도까지의 내용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였던 20문제 또는 25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능이랑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수능에서는 1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 2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 많아봤자 1단원에서 두 문제 2단원에서도 두 문제 이렇게 해서 1단원이나 2단원 문제 안에 문제에 출제되는 문제 자체가 문항수가 적다면 자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이 안에 20문제 25문제이기 때문에 1단원과 2단원의 개념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다가 3단원의 내용을 보시면 3단원에서는 수능에서도 의미 있는 킬러파트가 흥불의 전도와 근육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부터 1등급을 차지하려면 첫 번째는 자 먼저 개념에 대한 유형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개념에 대한 유형 정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에 보다시피 선생님이 준비한 이 책 빛나는 실력지향이라고 얘기하는 이 책 안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잘 요약되어 있는 요약 정리되어 있는 개념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 페이지만 가지고 수업하진 않고요. 이걸로 끝내진 않고요. 자 선생님이 1단원과 2단원 소위 말해서 여러분 중에 선생님 전에 개념 완성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제 3월달 4월달 중간고사를 위해서 저는 개념 완성의 수업을 다시 복습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개념 완성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개념을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이제 개념에 관련돼서는 자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서 이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이와 같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강좌가 필요해요. 그 강좌가 바로 이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개념 완성 강좌가 기억이 안 나요. 한지 좀 오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개념 완성 완강을 잘 못했답니다.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 이 내신 대비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에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한 20% 전체 강의 100% 중에 한 대략 20-30%가 개념을 압축적으로 정리해주는 수업을 할 텐데 압축 정리해주는 수업이 완전히 귀에 들린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가지고 내신 대비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선생님 저는 1단원하고 2단원은 충분히 선생님이 압축 정리해놓은 강의가 잘 들렸는데 3단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르겠다 또는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없어졌던 그 개념 파트가 있다면 그 부분만 복습하는 것도 개념 완성을 통해서 복습하고 다시 여러분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강좌를 통해서 문제 풀어내는 그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강좌에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있는 이 개념 페이지를 가지고 개념 압축 정리 수업을 했을 때 이 수업이 제대로 얼마나 잘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개념에 남아있는 정도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면 되고요. 충분히 이 강의로 완성이 됐다 싶으면 바로바로 선생님이 진행하는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 페이지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판서를 통해 마치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치기 전에 자 요약 정리해 놓은 노트 이 노트를 만드는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같은 시험 범위에 맞춘 개념 정리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단계가 첫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OX입니다. 간단하게 물었을 때 이 개념이 잘 이해되는지 그래서 개념 다음으로 선생님 책 안에는 간단하게 자 질문들 질문 구성지가 있어요. 자 이걸 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앞에 타이머를 펼쳐주면서 자 이제 여러분 서른 문제입니다. 30문제 이제부터 5분 줄 거예요. 준비 시작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주어져 있는 타이머를 통해서 막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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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하며 내가 얼마나 개념이 잘 채워져 있는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시험을 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개념을 잘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 단계를 자 선생님이 개념 압축 정리 수업을 통해서도 한 번 하고요. 두 번째 OX 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도 나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서 진짜 내가 개념이 탄탄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 전제 하에 자 이제 도전의 기출만점 이라고 되어서 선생님이 준비한 뒤쪽의 문제를 보면요. 이게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기출과는 좀 달라요. 수험생들이 준비하거나 공부해야 되는 기출은요. 선생님도 강의를 자 수험생들과 함께 이끌어 가지만 수험생들은 24학년도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래서 작년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수능이랑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변형하고 이걸 유추하고 그런 형태로 우리는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 1번부터 25번까지의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략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본적인 문제들 학교에서 간단하게 알려주는 개념만 가지고도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거 1번부터 10번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또다시 11번부터 20번 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다가 분명히 많은 학생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개념을 학습해 놓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나눠야 되는 셈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등급을 나눠야 된다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변별력 있는 문제의 다섯 문제 이들의 보통 출처는 선생님이 내신 시험지를 여러 번 분석해 보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기출 문제에서 나오더라고요.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최근에 있던 기출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온전히 그 개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옛날에 기출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좋았던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출 문제를 자 선생님들은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 변별력 있는 문제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걸 자 많은 학교 시험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기출 문제 기출만점 안에는 모두가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아래 절반 정도는 적당한 난이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혹시라도 난이도 있는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기출 문제 선별되어 있는 그런 문제 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단계를 보면은요. 개념에 대해서 압축 정리했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다 보면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나만의 암기 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들 여러분들 중에서 선배들과의 벌써 여러가지 소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되게 낑낑거렸던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제공했던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자 선생님 지금 옆에 보니까 학생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살짝살짝씩 가려져 있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에게 한때 선생님이 이벤트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개념을 암기할 때 좋았던 팁들을 이렇게 자 우리에게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많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자 이렇게 댓글로 자기만의 외우는 암기 팁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단원마다 단원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자 여러분들에게 1단원 2단원 다 모든 단원에 대해서 뒤쪽에 암기 팁이 항상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나만의 암기 팁을 보면서 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선배들이 외웠던 암기 팁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알았죠? 물론 선생님의 책에는 정답이나 해설도 잘 자 정리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꼼꼼하게 개념을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문제풀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치기 전에 자 개념과 함께 문제풀이를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강좌가 학교 대신을 위한 실력 완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강좌를 통해 중간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은 중간고사 대비특강 그리고 뒤이어서 기말고사 대비특강 그리고 2학기의 중간고사 2학기의 기말고사 대비특강까지 1년 내내 자 내신 대비특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이번에는 첫 중간고사부터 압도적인 1등급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선생님이랑은 이제부터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해요. 자 여기까지 웨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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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